음색노정, 음원여신 말해 뭐하겠습니까? 혜연절친, 헤이즈씨입니다! 헤이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이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각이 나서 그래서 떼창이 가능한데 지금? 헤이즈씨 노래는 비만 오면, 비만 오면 비가 오고 그래서 장마철만 되면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흘러나와 노래 너무 좋아. 노래 다 알지. 노래는 많이 아는데? 벗고 대기처럼 생각이 나서 그래서 떼창이 가능한데 지금? 곧 있으면 이제 7월 장마철인데요. 이 노래가 아마 흘러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뭐라고요? 비가 오고 그래서 앤드 줄라입니다. 뭐야? 뭐야? 태연의 SNS에 남긴 주접 댓글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 SNS에서. 이거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기 전 사진이다. 태양의 이목구비가 있다면 그건 태연. 태연이다.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뭐 그 팬분들께서 도대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냐냐 맞아 맞아. 라고 하시는데 그냥 사진을 보자마자 떠오른 문장이고 오. 그냥 바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미치겠다. 따로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면 헤이지 씨는 사이 좋다. 태연 씨가 이제 놀토록 고정으로 합류하고 나서 모니터를 하셨나요? 모니터를 했어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왜 안 좋았지? 왜일까?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못 맞춰서 잘. 그렇죠. 오늘 그래도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잘 해봅시다. 그치? 네. 진짜로 번호 알겠지만 진짜 못 맞추긴 해. 태연 누나가.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왜 걔네 옆에서 한마디 해가지고. 제가 한해 한해 오빠랑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는데 아 진짜? 친분이 있구나. 사실 헤이즈보단 저는 다해라는 이름이 훨씬 더 편하네. 그렇죠 그렇죠. 바라오르는 채. 채. 채우? 야! 야! 왔다. 왔다 제발. 제거 왔다. 저게. 저게 청명하게. 홍상군. 아 더워. 이게 왜 덥겠어요. 어 근데. 달아오르니까 숨이 가빠올 거 아니에요. 왜. 그거야. 뭐가 달아오르겠어요. 정답을 바로 말하면 등 세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누나. 뭐가 달아오를까요? 뭐죠? 뭔데 뭔데. 아니 뭐가 달아오를까? 보일러? 체온이겠죠. 아 달아오르는 체온. 달아오르는 체온 숨 가빠. 아. 체온 숨 가빠. 탱구 제가 본 촬영 중에서 제일 신이 났어요 지금. 오. 오. 체온 맞아. 체온이야. 네. 맞아요. 체온. 그러면. 헤이즈 씨나 선우 씨는 개인 게 없어요? 경상도 사투리 잘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서울토백인데. 네? 서울토백인데 경상도. 저 경상도 사람인데요. 아 네. 아 죄송해요. 아. 아. 그러면은. 제가 누군지 말 안 하고 해볼게요. 어. 누군지 한 명이라도 맞추면은 저는 잘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쌈디인데. 오. 럭살 럭살. 쌈디 쌈디. 나 쌈디 형 온 줄 알았잖아. 이거 받고 그러면 저도 맞춰봐요. 이거 지금 한 20% 가겠습니다. 20%. 음. 재미있건. 진행시켜요. 이경영. 이경영. 배우 이경영 배우님. 맞지? 와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50% 가겠습니다. 50%. 나 소름 돋았어. 방금 50인 줄 알았어. 재미있건. 진행시켜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오 맛있겠다. 컴히라.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기호수입니다. 와. 크림. 나이스. 아니 지금 여자. 여자 김동현을 저희가 찾았는데 지금 여자 넉사를 찾았을. 거의 뭐. 지금 헤이지 씨가 여자 넉사를. 완전 상위권이에요. 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이거 아마 유리한 분이. 넉살. 내가 제일 잘나가. CL. 나래. 나래. 내가 제일 잘나가. 21. 둘 다 실패. 천하. 천하. 헤이지. 헤이지. 두리안. 넉살. 두리안. 두리안 했네요. 두리안 안 했네요. 두리안 실패. 잘나가서 그래. 현아. 동현. 미치겠다. 제일 잘나가. 제일 잘나가. 헤이지. 정답.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거 비슷해.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아 맞추네. 야구찜이야. 어떻게 잘나가. 어떻게 하면 돼. 올라 올라 올라. 한해도 많이 썼어. 누가 나와도 동현이도 안 되잖아. 한해. 호랑이 없는 데서 진짜 여우가 왕 노릇한 듯한. 한해가 지금. 활기를 지금. 활기를 지금. 재밌네. 재밌어. 원샷. 오픈해주세요. 오픈해주세요. 오픈해. 진짜. 한해 씨입니다. 우와. 야 너 뭐야. 일단. 북돌렸나봐. 백만은 오고 있는가. 글자 속으로. 그런가 봐. 지으려 해. 짝을 지으려 해. 그러면 한 글자만. 그러면 이제 한 글자만. 쓸데없이 짝을 지으려 해가 열다섯 글자인데. 지금 헤이지 바스를 보니까 지으려 하면 열 여섯 자가 되거든요. 한 글자가 돼. 그러면 웨이리 웨이리 웨 쓸데없이 어때. 웨이리 웨이리 웨 쓸데없이 짝을 지으려 해. 너무 부르기 좋다. 그렇지요. 함께 갑시다. 감긴다 감겨. 차 따져 스펙 따져. 차 따져. 차 따져. 차 따져 스펙 따져. 팩 따져.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스펙 따져. 급발진을 또. 차 따져 스펙 따져. 따져.